어.. 갑자기 끝나서 아쉽고요 어.. 동덕여대 왔습니다 동덕여대 혹시 여기서 감스트 씨 좋아하는 팬 허..허그! 허그 괜찮죠? 허그? 프리허그 타임! 프리허그 프리허그 아니 감스트의 진짜 좋은 점, 장점 뭘까요? 딱 보고 있으면 기현 씨 말고 혹시 감스트 씨 팬 있으신 분 여기서 나는 감스트를 좋아하고 원래 좀 사랑한다 하시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선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! 발제관 한번 볼까요? 축구 실력 좀 볼까요? 제가 수빈이라고 생각하고 허공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섀도우! 섀도우 사쿠! 저를 제껴보세요 섀도우 사쿠! 랩을 또 잘하신다고 또 갑자기 있네요? 랩하면서 마무리 할까요?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결국 내게 했던 말은 그냥 겨지 씨언니 엎드려 저박이 수도 아닌니 저를 바라네 너는 내 휴용돈을 바라고 Fist for the money Fist to disk Fist to beast 빔 에이 스팟 마 루스 길을 걸을까 민교 떨어지길 바라지만 계속 올라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TV&D 괴릴라 데이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? 휴지 주세요 가방에 휴지 있어요 저희는 최 군이랑 친하니까 아 저희는 군이 아프리카 TV 간다고 그랬을 때 진짜 다 응원 많이 했었는데 재그맨 어디 시험 봤어요? KBS랑 SBS랑 둘 다 봤구나 네네 힘들어 이것 중에 는 자신 있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 누구 눈 바다 내